혹시 틀 그거 틀만 나면 사라지는구만 친구가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자 친구 올 때까지 팔 벌려 높이 뛰게 하겠습니다 9월은 친구야 빨리 와라 시작! 친구야 빨리 와라 덕후에 그렇게 해서 친구 오겠습니까? 친구야 빨리 와라 제발 와라 친구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그렇게 해서 오겠습니까? 덕후에 합니다 덕후에 친구야 빨리 와라 친구 오고 있습니까? 네 어디 갔다 오른 거야? 빨리 뛰어와봐 너 때문에 지친다 오빠 때문에 우리 돌봤잖아 빨리 아 아파 반기 낀 놈이 속는다더니 자 빨리 옵니다 빨리 지금 우리 오빠 땀에 벌받았단 말이야 야! 한 번씩 갔는데 야! 왜 얘기해? 나 한 번씩 갔는데 자꾸 자꾸 너 얘기하냐? 화장실 갈 땐 화장실 갔다 온다고 얘기하고 가야지 친구들이 다 기다렸잖아 찾고 있다가 안 와가지고 벌받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 응 괜찮아 오빠 괜찮아? 괜찮아? 응 여긴 위험한 곳이잖아 중대장님도 얼마나 걱정했다고 전방에 힘차음성 응 응 기분 좋습니까? 네 또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외나무다리 건너기 시범 외나무다리 건너기 시범 자 차렷 앞에 보고 잘 봤습니까? 아 잘할 수 있습니까? 아 준비 끝 끝 1번 올빼미 도전 조심조심 나무 위를 걸어보는데 뭐야 언제 갈 거야 지금 조금씩 가고 있잖아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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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깜짝지 잘했지 잘했어 못했어 잘했어요 잘할 수 있지? 응 2번 준비 자 다음은 2번 올빼미 슈베야 돼 천천히 걸어갔어? 천천히 이렇게 걸어야돼 알았어? 두둑해 갈래 이렇게 두둑해 천천히 걸어야지 이렇게 말고 와 잘한다 오 빠른 속도로 성공 3번 올빼미 준비 3번 올빼미 준비 3번 올빼미 준비 3번 올빼미 어째 불안하다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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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영석아 할 수 있어 파이팅 하나 둘 하나 둘 둘 어릴 때보다 힘든 도전을 하는 4번 올빼미 그래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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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하나 여섯 하나 전동에 도착할 때가 여섯 하나 하나 오 저기 바다 있어 아 저기 저기 자 이제 데려와야지 같이 오 오 4번 올빼미 좋아 끝 박수 우와 모두 잘했어 한 번 더 할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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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사람 준비 밤새에도 케네 아침 밑에도 다음에는 서서 갈 거예요 너무 하나 안 바꿔요 다 왔어 그래 다음엔 더 멋진 모습 기대할게 자 오늘 교육 즐거웠습니까 아 즐거운 만큼 함성 시작 아 그렇게 제 고맙습니다